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 뜨게 만든 이것의 정체는 최근 반려동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희귀 동물들입니다 파충류, 양서류, 절주류 크게 세 가지는 아니고요 천, 이산백만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개성 넘치는 매력의 희귀 동물로 연매출 48억 최재혁 씨의 이언 4월 30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됩니다